여러분은 과자에 따라와 볼게요! 리엘 카레스테이 빨리 시켜봐요 사라짚이 너무 좋아요 락 디테스트 마늘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마늘은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마늘은 매콤하고 바삭바삭해요 마늘은 매콤하고 달콤해요 우리 매콤한 마늘을 먹어보는 맛은 매콤해요 매콤한 간장도 매콤해요 와우 새우튀김 팽이버섯 저는 푸짐한 감칠맛이에요 델 jiang 두개는eding 맛이에요 바삭바삭 으악 너무 맛있어요 아쉬웠던 맛 아쉬웠던 맛 맛있던데 아쉬웠던 맛 아쉬웠던 맛 아쉬웠던 맛 단무지 바삭바삭 바삭바삭 팽이버섯 초콜릿 아삭아삭 치즈소스 초콜릿! 초콜릿 너무 맛있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